안녕하세요 진모아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산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산역 도보 3분이면 가능하구요 모두 분양이 되었다가 폐학세대가 나와서 이 현장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현장이구요 넓은 주방이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한번 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세대구요 주차는 1대1 주차할 수 있게끔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세대는 있구요 내부로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폴리시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구요 중문은 자동중문으로 삼행동 사단잉동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신발판은 8판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신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구요 전신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구요 나가시면서 옴명새를 보실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조만감이 상당히 좋구요 제암산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초등학교구요 상부에 시스템 에어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은 3m 60이구요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구요 안방에서도 대항산 조망이 나옵니다 안방 사이즈가 다른 현장에 비해 굉장히 큰데요 폭 3m 40 길이 4m 60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부부욕실이구요 부부욕실도 굉장히 큽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이 되어 있구요 넉넉한 샤워쿠스 화부장도 시공이 되어 있구요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두번째 방이구요 두번째 방콕 2m 70, 3m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이구요 안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구요 다용도실에서도 대항산 조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 방폭 3m 40 나오고 있구요 창은 남양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3룸 큰방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번째 방이구요 네번째 방폭 2m 40, 3m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싱글 침대에 옷장, 책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 창구가 주어지는데요 3단 선반 설치하셔서 답다한 짐들 놓으시면 딱 맞겠네요 주방입니다 주방 폭은 5m 나오고 있구요 양문용 냉장고 3칸 배치할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식탁, 옥선으로 주어지구요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 옥선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주방에 대형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에 굉장히 좋겠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 크게 시공이 되어 있구요 키 큰 장에 답통과 전자레인지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이 집은 주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장실 꼭 굉장히 좋구요 메인 화장실에 사워포트가 시공이 되어 있고 따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에도 해바랄 샤올이 시공이 되어 있구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사랑합니다 이 현장은 포룸 현장이구요 모두 분양이 되었다가 다시 퇴학되어서 나온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확인해 드리고 있구요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려요